주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많은 사람을 무직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무직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우 많지만 반대로 대출 상품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류 준비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단 5분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직자뿐만 아니라 기대출자, 저신용자분들도 모두 가능하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무직자 대출을 받기 위해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같이 간단한 것부터 소직 증빙을 위한 서류까지 서류 준비에만 며칠이 걸릴 정도인데요.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가도 무직자 대출 금액은 30만원, 50만원같이 정말 소액만 승인하는 경우가 많아 호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문자 그대로 누구나 편하게 100만원 대출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라인뱅크의 비상금 대출 서비스인데요. 최근 무직자를 위한 비상금 대출이 생겨 누구나 간단하게 대출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라인뱅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홈페이지에 나온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365일 24시간 항시 대기 중이시기 때문에 바로 상담사분과 연결되실 겁니다. 이때 필요하신 금액을 말씀하시면 관련 절차 진행을 도와주시는데요. 대표통신 3사의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면 100% 승인란이 바로 한번 연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돈은 200만원으로, 100만원은 거뜬히 빌리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관련 과정도 5분 만에 서류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입금되니 그 점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 맞는 비상금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시라고 아래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링크 남겨둘 테니 필요한 현금 해결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